안녕하세요. 연우림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 생감 2000제 26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째 연습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별표 2개예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2의미형형사죠. 제2의미형사라는 얘기했죠. 보통형형사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During an interview with local students, 시어 학생들과 인터뷰하는 동안에 The dignity, 그 명사는 exchanged her, 그녀의 public manner를 바꿨다 이런 뜻이 되겠죠. Exchange A for B니까 friendly, less pretension, 덜 젠체하는, 그리고 우호적인 것. 뒤에 것만 하면 앞에 것만 하면 우호적인 것에 반대말을 넣으면 되겠죠. 우호적인 것. 여기 보니까 라프티가 이게 좋은 뜻이면 숭고한이고 나쁜 뜻이면 거만한 거죠.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하면 저 거만한 시키 이렇게 되겠죠. Marist, 겸손한, amicomul, 원화한 이런 거죠. 좋아하는, precursor, 조숙한 이런 뜻이고 A번이 답이겠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뿜는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나요?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 거만한 이라는 뜻으로 나와있죠. 고성한 말고. 겸손한, good thing. 아, 내뿜는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제가 내뿜는 이라고 했었죠. amicable, pretentious, manner, dignity, precautious, free, midi고. 거케레가 요리된 거죠. 미리 요리된 게 조숙이죠. 완숙, 반숙, 조숙 다 같은 동물이에요. 1200, 1324번. 수산 B, 앤서니, 엘리자베스, 카니, 샌턴, 캠인, 프롬, 백그라운트. 보통은 디퍼런트, 백그라운트가 흔히 나와야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디퍼런트가 없어요. 디퍼런트가 없는데 디퍼런트, 다이보스가 이게 다른 이라는, 다양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이가 있고, 버트가 향하다죠. 근데 향하는 방향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건 다양할 수도 있죠. 향하는 방향이 A방향, B방향이 다르다가도 되는 거죠. 역시 두 번, J음형 영사로 쓰인 거죠. B번이 들어가면 그럴듯해요. 상의한,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지만 데이, 오버캠, 데이, 그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스키오프, 위민, 여성에게도 라이트 보호 투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합동력, 합동력, 조인트, 디버트, 비번이 딱 답이겠죠. 뭐 다른 건 별로 될 게 없고요. 빌리거드 포위당한 거, 프리볼 사소한 거, 통합된 이건 좀 그럴듯하다, 조인트용. 근데 스밀러가 안 맞죠. 같은 배경이다가 아니죠. 같은 배경은 극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빌리거드, 디스코드는 일치하지 않는 이것도 좀 되지만 빌리거드가 포위당한 이가 안 맞겠죠. 따라서 B번이 답인데 역시 다이버스가 여러분이 내려가서 다이버스, J음형 형사, 다른 종류의 다른 디퍼런트와 같은 뜻인 걸 모르면 다양한의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쭉 내려가 봅니다. 1,325번 조원우스오 어브라프트, 어브라프트가 이게 갑자기 퉁명스러운 거죠. 러프트가 깨부수는 거죠. 뱅크 러프트 그러죠. 어브라프트는 갑자기 퉁명스러움도 되고 여기서는 갑작스러움도 되지만 여기서는 말을 끊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끊는 놈이에요. 고객에게 말을 끊어 이러면 안 되죠. 퉁명스럽게 하면. 허스포바이선 감독이 윗사람이죠. 궁극적으로 렛어 인어 파일에다가 편지를 놓았다는 거죠. 그녀의 뭐를 사이팅, 인용하는 거죠. 무례한 거죠. 열정, 리살쥬이 아니고 딜리전 스페이스 인내 아니고 루드니스겠죠. 리살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기력 혼수 상태를 막는 거죠. 어브라프트가 제2의 혁명사로 퉁명스러움, 갑작스러움 이 뜻으로 맨날 배우는 거죠. 그러나 퉁명스러움 이 두 번째 뜻을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쭉 내려가 봅시다. 1326번 It is no acciden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비스의 작품을 권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It is on the mind, 해치는 거죠. 좋은 걸 해치겠죠. 나쁜 걸 해치다 이 뜻이 해야 하는 거니까 좋은 거에요. Beliefs, they are, 오랫동안 무모해온. 이게 좋은 거에요. 좋은 게 되려면 좋은 거 되려면 믿음인데 믿음을 해치기 위한 앞에 게 그게 아니고 뒤에 게 있는 오랫동안 좋은 거를 좋은 건 오랫동안 간주해 보다. 동화하다. 부인하다는 아닐 테고 미선더스도 오해하다. 이해하다. 이거 아닐 거고 예상했던 건 아닐 거고 A번이 제일 그럴 듯해요. 동화시키다 보다 저는 A번이 다 그럴 듯해요. 앞에께서는 그런 것들을 해체 의도, 계산이 그렇게 된 거다. 의도가 된 거다. A번이 답이 되겠죠. 주석이 되다. 인태 의도 되다. 걱정하다. 바라다. 리피테이티드. 평판이 그러하다. 앤티스프드. 예상하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체리시드가 돼야 되죠. 오랫동안 간직한 믿음 같은 거는 오랫동안 간직해오니 답이겠죠. A번이 답이 되겠네요. 쭉 내려가서 답이 다 되고요. 읽어보시고요. 1320번 더 셀럽은 셀럽은 수우드 잡질로 소송을 걸었다. 크라임 주장하면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어떻게 하겠어요. 명예를 갖다 하면 디모트는 강등시킬 수가 없어요. 성격을 뭐하겠어요. 명예를 그 품성을 뭐하겠다. 디페임도 해쳤다. 이런 거죠. 뭐 다 하실 거고요. 캐릭터가 품성 이런 뜻으로 쓰이고 디페임 디가 다운이고 인프로워 절규하다. 익스프로워도 있고 인프로워도 있고 디프로워도 다 하셔야 되겠죠. 디모트 강등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스노우 잡 가머니 절 임플리케이트 연락시키다. 임플리케이트 큰소리로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거요. 프라이카가 원래 기도했듯이 큰소리로 기도하면서 저주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1328번 대아라 세브로 세브로 빌딩이 있는데 어떤 빌딩이냐 거리에 있었다. 메이킹 디피컬트 어려웠게 만들었다. 마가리스트 디터민 which one 어떤 게 치과 의사 병실이냐 병원이냐 얘는 치과 의사 사무실이 맞는 거죠. 뭐 의사 치과 병원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병원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피스를 쓰는 거예요. 답은 A번이죠. 넌디스크립 너는 나트의 뜻이고 D는 다운의 뜻이고 스크라이브 그 스크라이브 스크라이브 적는 거죠. 적어 내릴 수 없어요.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돼요.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가버리는 거니까 임퍼 통과 못하는 거 비야 길이죠. 불투명한 지열러스 열정인 임프라셔럼을 연상을 줄 수 있는 뭐 A번이 답이죠. 어느 건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난디스크립 막연한 막연한 그런 뜻이죠.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임퍼비어스 아까 설명한 거 디비어스도 길을 벗어난 임프라셔럼을 자국 감성이 예민한 질러스 질러스가 열광인 거죠. 열정적인 뭐 다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